이게 되게.. 일단.. 자.. 파스타 냄새 나는데? 오.. 뱅쇼! 뱅쇼 먹고.. 뱅쇼 먹고 건강히 계십시오 우리 뱅쇼 먹고 뱅쇼! 야.. 감기 나는 맛이야 어우 향이 너무 센데요? 오.. 야.. 쌍화탕 맛 나지 않냐? 솔직히.. 독양 아니야? 맛있어요 사약 같애 사약 같애 전송편.. 어우 맛있는데? 쌍화탕.. 쌍화탕 맛이 나는데? 설탕 좀 넣어줄까? 내일 자유시간 어떻게 할래요? 아무것도 하냐? 주민아? 저는 트래킹에 좀..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낚시..